이거 숟가락 지금 하율이가 신는데 이건 누구 숟가락이야 이거? 이거 숟가락 하율이 숟가락 또 이거는 누구 숟가락? 아빠꺼 이거는? 아버지꺼 이거는 뭐야 이거? 이거는 뭐야? 칼 칼 이거는 칼 칼 아프지 피나지 이거는? 이거는 한 무늬 합이지 아까 숟가락 막 씻는 데 있잖아요 얘가 지 숟가락이라고 전부 이야기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이건 누구 숟가락? 칼 숟가락 그치? 그래가지고 이거 그릇 다 여기 씻어서 여기다 놔두는 거죠? 그래요 오빠들 다 갔다 왔죠 학교에? 끝이야 빠이 잘 알아봤셨으니까 빠이